어 탈희야! 안녕하세요. 탈희야 안녕? 안녕하십니까. 탈희 근데 이 옷은 마구 썼는데? 디너죠. 아 차고 치셨어요? 디너? 아니요. 디너. 아 뭐하는 데 있네. 어딜? 감성대. 이거 소고기 먹기로 했잖아. 이거 가자 여기. 속성통고기가 맛있을 거 같은데? 맛있게 먹자. 네. 소고기 파는데 개막아. 근데 100g에 350g인데. 일단 3인분 주세요. 아니 4인분 주세요. 야 3인분이면 10만원 넣는디. 2인분 주세요. 2인분 주세요. 2인분 주세요. 2인분 주세요. 나 탈희야 너 잘 먹냐? 잘 먹냐? 아이고 오늘 젖었구나. 네 감사합니다. 어. 이게 3만 5천원 어치야? 아니 10만 5천원 어치지. 내 머리 뭐 있지 않냐? 이거 와이파이냐지. 이거 뭐야? 아니 근데 야 이거 속감 신기하다. 어 어. 속감 진짜 신기하다. 어 신기하지? 어 엄청 많네 양. 양 많은데? 먹으면 되나? 어. 얘만 잘 먹을게. 너무 비싼 거 사는 거 아이가 니가? 어 맛있어? 어 맛있어? 야 지지네. 살살 녹는다 깨박아. 야 진짜 맛있다? 네. 어? 여탈이 잘한다잉. 트레이너 의사. 오오오. 트레이너 의사. 오오오. 제이스. 안 먹을래 냉면 뭐 먹을래? 나는 냉면은 밥 두개다. 니 아까 소금 먹는다며 뭐야? 원래 그렇게 먹지 않나? 맛있는데 근데? 맛있다고. 그럼 더 시키자 임마. 통삼겹, 통보살, 생다이비, 진더살, 참겹살, 꼬들살. 차돌베기 어디 차? 차돌베기. 차돌베기 오케이. 차돌베기 두개 해주세요 야. 차례베기 우리 만나니까 뭐 불편하고 그런 거 아니지? 기분 좋지? 기분 좋아. 그래도 별로 안 좋아 보이던데? 어? 아니야 기분 좋아. 야야. 차돌베기 죽는다? 아 냉면 맛있네. 똥쏌베깔. 우와. 살이 좀 자연 미인 느낌 아니냐? 미인은 아닌데? 미인은 아닌데? 상영하는데 없지? 상영하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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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는 상영하는데 없나? 나? 난 없지. 좀 해라 임마. 좀 해라 임마. 이 새끼 뭐야 왜 적반하장이야? 다리는 감 고민 같은 건 없나? 그게 제일 고민인데. 뭐? 고민 없는 게? 아니 그 콘텐츠. 몇 개야. 게임을 안 하니까 게임이라도 하면은 별 고민할 텐데. 게임 한 번쯤 하면 되지. 진짜 많이 하네? 어? 뭐라고? 어? 뭐라고? 뭐라 했는데 형이? 내가 뭐라 했는데? 갑자기 나한테 집중해. 너네끼리 말하고 있었잖아. 아니 우리 셋째 말하고 있었잖아. 나 그래? 그래? 파리는 왜 대학교 안 갔노? 바로 취업했나? 잘 필요가 없는 것 같고. 공부 잘했을 것 같은데? 그래 못했어요. 언제 나가? 넌 잘했냐? 난 잘했지. 너가? 그래 임마. 세리를 몇 백 했는데. 그니까. 언제? 초반 학교 때? 아니. 파리는 고백 때 남친 있었나? 미인은 이겐지. 어? 너 고백 받았어? 당연하지. 너네 고백 받았어? 당연하지. 난 진짜. 넌 잘했다 임마. 둘 다 둘. 좀더. 하나. 둘 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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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.